소익단어 62번 concern이랑 discern 이라는 단어 두 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닮았죠 concern 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뜻이 굉장히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는데 근데 가장 많이 쓰이는 거 염려 또는 뭐 걱정시키다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뭔가를 걱정한다는 것은 뭐뭐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추상적인 걸로 표현을 해서 이 책이 뭐뭐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뭐뭐에 관한 것이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concern 이라고 하는 거에 가장 그 중점적인 느낌은 뭔가를 신경 쓰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뭔가를 신경을 쓴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추상적인 표현에서는 뭐뭐에 관한 것이다로까지도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concerning 이라고 하게 되면은 뭐뭐에 관한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discern 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은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불분명한 것을 알아차리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discern 이라는 표현이랑 concern 이라는 표현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전혀 다른 느낌으로 사용이 되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 전혀 다른 느낌이 맞고요 자 오늘 이 두 단어와 함께 어떠한 예문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concern 염려 또는 걱정시키다 라고 했는데요 그는 염려를 하는 척했다 자 그래서 그는 걱정하지 않는데 이렇게 막 뭔가 앞에서 심각한 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때는요 he assumed an air of concer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he assumed 자 assume 이라고는 뭐뭐뭐를 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사용이 될 수 있고요 또는 뭐 뭐뭐뭐를 뭐 이렇게 뭐 가정했다라는지 그런 뜻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he assumed an air of concern an air of concern인데 concern이 염려라는 뜻인데 앞에 air 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얼마나 가볍습니까? 굉장히 가벼운 그 다음에 또 air 라고 하면 분위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걱정하는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풍겼다라는 그런 느낌인데 이게 실제로 막 그렇게 중하게 한 건 아니고 굉장히 가볍게 그렇게 하는 척만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he assumed an air of concern 지역 주민들이 몹시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요 local people are gravely concerned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 문장이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tongue twister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이런 것 같아요 local people are gravely concerned gravely라고 하게 되면 진중하게 신중하게 약간 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gravely concerned 그러니까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 장은 지구온난화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책을 할 때 1장 2장의 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this chapter chapter가 장이에요 this chapter concerns itself with global warming 자 그래서 이 챕터가 concerns itself 이 스스로를 뭐뭐에 대해서 신경쓰게 하다라는 뜻인데 좀 더 이제 그냥 한국말로 지격이 아니라 의역을 하자면은 뭐뭐에 관한 것이다 이런 식의 느낌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근데 지격을 해보자면 이 챕터는 concerns 뭐뭐에 대해서 신경쓰게 만들어 누구를 itself 그 자신을 뭐라 함께 with global warming 그러니까 지구온난화와 함께 말이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이게 영어적인 표현이 한국말로 지격이 되면 되게 느낌이 이상하다 보니까 다 의역이 되는 거예요 this chapter concerns itself with global warming 이 챕터는 global warming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의역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우리가 이 점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표현을 할 때는요 it's not necessary 필요치 않다는 거죠 it's not necessary for us 우리한테 뭘 하는 게 to concern ourselves with this point 이러한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걱정시키는 게 불필요하다 이런 느낌이죠 it's not necessary for us to concern ourselves with this point 우리가 전혀 이거랑 관련이 없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discern이라고 표현을 하면은요 불분명한 것을 알아보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나는 두 정책의 차이를 분별할 수 없다 이 정책이랑 저 정책이 너무나 비슷해 보여요 차이를 알 수가 없어 I can discern no difference 그러니까 difference를 0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I can discern no difference between the two policies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고요 우리는 멀리 그 집이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고 이제 이렇게 쭉 가는데 저 멀리에 뭔가 이렇게 집으로 된 뭔가 이렇게 형상이 보여요 안개 낀 날인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저기에 집이 있다는 거는 알겠는데 저 집이 뭐 깨끗한지 어떤 색인지 어떤 모양인지는 정확하게 알기 애매한지 그런 식의 느낌 그래서 불분명한 것을 알아보다라고 표현할 때 discern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We could just discern the house in the distance We could just discern the house in the distance 자 여기서 더 영어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면 We could라는 표현보다는 We were able to를 사용하는 게 더 맞을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과거형의 could를 그러니까 can의 과거를 우리가 could로 사용을 하긴 하는데 그걸 무슨 조건절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 전체적인 다른 맥락이 존재할 때만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런 맥락이 없을 때는 We were able to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냥 어떤 맥락이 있었다고 가정을 하고 we could를 사용하겠습니다 We could just discern the house in the distance In the distance 라고 표현하게 되면 멀리서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는 그들이 자신을 환영하는 태도가 약간 냉랭한 것을 감지했다 이제 어떤 걸 감지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냉랭한 것 같은데 그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대놓고 냉랭하게 하는 건 아니고 뭔가 냉랭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걸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불분명한 것을 알아보는 거니까 discern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He discerned a certain coldness in their welcome 자 그들의 welcome에서 어떠한 한 coldness 차가움을 discern, 냉랭함을 알아볼 수 있었다 He discerned a certain coldness in their welcome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concern 그리고 discern 이라는 단어 살펴봤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단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